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냉정한 판단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보게 된 이 책 방송 뭐냐 이 책입니다 아주 작은 목표의 힘 앞에 무슨 멘트가 있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엄청 빡세게 읽었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책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아 이 책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팩포기 어마어마한 팩포기 시작부터 자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세운 목표들 가운데 실제로 이룬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목표 이룬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머린말인데 머린말부터 팩포기야 그 달성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낮죠? 야 시작부터 팩포기예요 게다가 당신은 새해가 밝아올 때마다 공부, 다이어트, 운동, 육아, 자기개발 등 매번 똑같은 목표를 세우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야 우리 이야기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머린말 저 페이지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팩포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훅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실패한 것이 당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개개인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다른 계획을 짜서 살아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시시대는 물론이고 고대나 중세, 근세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 맞춰서 그냥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이때만 해도 목표 있습니까? 꿈이란 걸 세울 수 있었나요? 옛날에 신분제 사회예요 내가 어디 농부로 태어났어 그러면 목표 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때 되면은 씨 뿌리고 뭐 수확하고 세금 갖다 바치고 내가 신분이 딱 정해져 있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게다가 뭐 여행을 멀리까지 갑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그 동네에서 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원래 목표지향적인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자체가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게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사실 원시생활이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농경을 시작한 지는 비교적 최근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연 환경에서는 꿈을 이루고 이런 게 어디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생존이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꿈의 실현보다 생존 변화가 아니라 현상 유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원시시대에는 생존 이거 말고는 사실 신경 쓰닐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두뇌 입장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보험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 이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탐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내가 새로운 목표 꿈을 가지고 이제 도전한다 이거는 원시시대에 지금 당장 내일 먹을 밥도 없는데 그리고 괜히 새로운데 이제 도전했다가 호기심 때문에 이상하게 사납게 생긴 애한테 야 너 멱살 잡아 너 나랑 싸우자 한판 붙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월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뇌는 새로운 거 도전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반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예도 나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했을까? 그건 불과 수십 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다 그러니까 인류는 원래 수박만 년 동안 항상 배고팠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저장도 못해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다이어트는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어떤 습관에 반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야 제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운동이 우리가 하기 싫고 뭐 이러잖아요 게을러지고 당연한 거예요 원실류에게 운동? 여러분 먹잇감 찾기 위해서 운동을 저절로 하게 돼요 애써 운동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수백만 년 동안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움직였는데 계속 뛰어가지고 사냥하려면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돼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이걸 비축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게 그때는 훨씬 더 좋았던 거라고요 수백만 년 동안 그 습관에 반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자체가 어떤 목표나 변화나 꿈을 이루고 노력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냥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 인간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효과적인 팁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본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성태형 저는 진짜 의지박약의 남아 같은 인간이에요 왜 자꾸 저는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못 지킵니다 라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지금 희망을 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오히려 꿈을 향해 도전하고 꾸준히 하고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지나학적으로 봤을 때 좀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팁이 나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 달성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이게 중요해요 뇌가 뇌가 아니라 뇌가 뇌가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하도록 속여야 된다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아주 잘게 이렇게 나누고 쪼개가지고 사소하게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게 시작하면 우리 뇌가 큰 거부감이 없어요 위험한 어떤 도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작은 거니까 일상에 뭐 하던 거기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냉정한 판단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쵸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겠다는 맘 먹으면 나 이제부터 영어 단어 외울 거야 강성태형 단어 이거 외울 거야 성태형 이제부터 저 하루에 영단어 천 개씩 외워가지고요 명문대학 정무 뿌스꽁 합격할게요 단어 천 개씩 외워서 공무원 돼서 시장님 뽀뽀하고 합격할게요 맨날 이런 드립을 치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천 개 여러분 수준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걸 외웁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능력에 맞게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이 꼴등 하나 학생이 정교 1등이 푸는 어려운 문제들 보고 야 저거 보면 정교 1등 되겠구나 그거 보고 있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며칠 가지도 못합니다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을 방해다 똑같은 목표를 해도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얘가 나와요 외국인과 소통할 정도의 영어 실력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쳐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중학교 수준의 어떤 영단어도 몰라 이런 사람이 지금 토플 공부한다고 실력이 빨리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수준에 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내가 공부 한 자도 안 해서 그러면 10개씩 해도 됩니다 작게 거의 실패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작게 부담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면 공부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하면 수준을 그때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나눠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자시잖아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책을 한 권 쓰는 게 목표로 세웠어요 그럼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내용을 쓴다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서 조금씩 하면은 영화 단어 잘하는 게 목표다 하루에 뭐 다섯 문장 강성태 영문법 거기 이제 천 개 문장이 있잖아요 실제 문법을 기출 문장으로 바꾼 거 하루에 내가 세 개 문장씩 이라도 한다 이렇게 작게 오히려 여러분이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큰 목표 과도한 목표 그렇게 계획이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나 노력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당신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작은 어떤 단위로 하루하루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끔 부담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는 거고요 보다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예를 들어 문제집이나 교재를 한 건 샀다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씩 할까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거예요 단 부담되지 않고 에게 이 정도의 어떤 서류가 나올 정도로 작게 쪼개서 그렇게 내가 하루에 몇 개씩 하겠다 작은 단위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